꿈도 꿨어, 소고기. 그냥 셰프 시키는 대로 하자. 셰프는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. 시금치는 통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? 포도주스만 넣고 그냥 계속 끓이면 되는 거예요? 끓으면 된다. 셰프 몰라요? 이렇게 하면 되지, 서준아. 상관없어. 너 모르지. 네? 와, 저건 나도 안 해봤는데. 저도 이거 전체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야, 취사병 아니에요, 이거? 딱 우리 스타일이야. hil